아군이 꽉... 아... 60초만 제발 부탁이 미은이다 한 번 마녀 백운주 드림 백운주 드림 습스랴 칼날려왑니다 가보자 니 아들은 얼마나 큰일 날아? 맹독충 벤? 잘 따르면서 애벌레 구간 원투 애벌레 구간 집중해야 돼 원투 있게 해야 돼 뭔가 먹지 않나 얘가? 아 그치 그치 포잇! 무슨 소리가 났는데? 나 진짜 암살 미션 진짜 잘 못하는데 아 난 이런 거 진짜 답답해서 잘 못한단 말이야 아! 아니 지나갔잖아요 아 아 진짜 억울해 없어 오잇 뭐야 우르사돈이 범인이여 우르사돈이 범인이여 오오오 여기 점사 가 1길 아토시스 파이럿 저글링을 그만 뽑아볼까? 아니 안 뽑으면 진행이 안 어 뭐야 아니 이걸 어떻게 이겨 야 저글링 벤 누구야 아악 아니 집중관이 돌았네 야 원샷 원킬이야 여기 들어와 있었으면 동기여진으로 죽였다 아 너무 무서워 아 도와 아아아아 아니 원샷이 아아 우와아 이거 세게 만들어놨네 스탯을 아 아 아 아 아 집중관 또 나왔다 또라이지만 아 아 아 저 또라이지만 너무 센데 이거 똥 싸면서 도망가 아 집중관이 약하게 돼 아 저글링이 원체 많이 나와가지고 저글링 근데 이런게 저글링이긴 해 군단의 심장 트레일러도 보면 아시다시피 울트라 한 마리에 저글링이 밑에 몇백마리 지나가잖아요 현실 따위드다 보니까 나 이런게 제맛이긴 아시피 운명의 말씀 도라인 오코리아 위치 플레이어 is this? I'm just streamer I used to be a pro 플레이어 but not anymore 이제 또 또 또 지랄한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나를 쪽팔리게 만드는게 제일 중요한가 야 아아아 오 오 아니 죽으면 메아리 자꾸 들리는데요 나이스 으아아아 이거 어떻게 이럴줄지 몰라요 원시저그거든요 원시저그 consume essence from slaying enemies to grow larger every time 원시저그 kills a unit they gain essence based on the kill unit mineral cost 원시저거가 사람 죽이면 죽일수록 더 커진대요 공짜 히드라벤 뮤탈리스쿠 뭘 뽑으라는거에요? 바퀴도 배나 하시? 왜 이렇게 벤을 좋아해? 지금 뽑을 수 있는 게 히드라밖에 없네 왜 모두에 모드를 더 하는 거야? 히드라 궁이없에 방이어면 되잖아, 그러면 뭐가 쏟는 걸까? 아 얘들 너무 세다 아 히드라로 안 될 거 같은데요? 아있나 이거? 너무 세인데 이거 크기 모세 원시적으로 아니 병력이 자꾸 녹아 원시저구 병력 접근 중 일벌레드를 보호해야 합니다 우와 미쳤어 너무 세 돌았어 아이씨 야 원시저구 너무 커 아 돌았어 이거 녹아 애들 아니 히드라 어디 가면 히드라 얼만데? 80, 40 약간 스타원 그런 느낌이네 스타원보다는 조금 비싸네 원시저구라고 해서 상대가 좀 될 줄 알았는데 말이야 뭔 소리야? 졸라 센데 자만하는 거 봐 맞다 원시저구 세진다고 했지? 잡을 때마다 야 얘네들 진짜 컸었어 우와 미친 레벨 5 됐어 돌았다 우와 졸라 센 어어 야 이거는 얘들은 안 잡았을 텐데 벌써 커져 있잖아 왜 레벨 5야 아 나 돈 없는데 아아 이러지마 제발 아 돈 없어 인구수가 안돼 진짜 위기다 아 야 야 야 빠져 야 그만해 이거 안 되나? 야 스탑 안돼? 아 한번 넣으면 그냥 스탑은 안 되는구나 야 이번 미션 빡센다 나도 원시적으로 돌고 싶다 평신적으로 쓰레기 같대 식스엔트님이 계약한 거 아닐까요? 아 원시저구 너무 있어 돈 없는데 나 이렇게 막 숨어져내도 되나? 별로 권장되지 않는 행동인 것 같아 돈 없는 내가 이렇게 플레이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가스 먹는 거 의미가 아아! 나이스 방금 컨트롤 좋았다 왕물이 모든 사람이야 번식지에 올릴 자원이 없네 와아 야! 아이씨 아아! 와 빡세다 이거 아 미친! 매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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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스 남는 거 보니까 자원 관리가 아쉽네요 자원 관리가 아쉽다 기본기변에서 아쉬운 모습을 보인다 러쉬에 온다고? 그런 게 어딨어? 여기서 끝난 거 아니야? 내가 널 직접 죽여줘봐 온다고? 아니 한 명만 오는 거야? 오천인데 아니 저거 캐리건 스킬이잖아요 공격받고 있습니다 너의 군단은 이하키라다 아니 쉼 아니 쉼 선생님 불렀어? 선생님 불렀어? 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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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왜 가디언 뭐 소리야 말도 안 되기 애들 왜 이렇게 강하지 원시 저거 왜 멸망한 거야 저거는 씹으로 더 세질 수 있어요? 최고의 종족이다 그냥 나의 저우 를 음미해지마 님 가고 싶은 말 빨리 오다 금방입니다 그라클 인력에 진격받고 있습니다 늠 가고 싶은 말이라도 개인 회의 아 제발 선생님 아 온다 아 니들 뭐야 W shojo my 선생님 제발 선생님 잠깐만 아 선생님 얘만 자면 되지 않아 밑에 시계 안 써도 되지 않나 빨리 주하게라뇨 캐릭은 있어요? 없지 않아? 아 저 있네! 저 있네! 그림자 맨 끝에 있네 너무 쉽게 깨고 있다고? 4.4단에 비해서 쉽게 깨고 있는 것 같긴 해 테란이 구리다는 증거 아닐까요? 테란은 구린 거 맞지 테란은 저그에 비하면 뭐 테란이 구린 거 맞지?